안녕하세요 오늘의 브이로그 인턴 특집입니다 오늘 솔직히 소연님은 상태 좋다 죄송해요 소미님 나 지금 자랑이 좋아 한번 인사만 해주세요 다 짧게 그래도 해주셔 저희는 지금 퇴근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데이트를 떠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출발 고고고 오늘은 날씨가 매우 매우 좋답니다 미세먼지는 안좋지만 대신 미세먼지가 안좋고 황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 한옥뷰에요 뭔가 썬블라스를 소스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힙하죠 저희 힙하네요 힙하네요 힙한 포즈 하나 둘 셋 오케이 부끄러워라 저번에 beds 안녕하세요 짠 등장 오 완전 너무 예뻐 완전 인앤아웃 진짜 그쵸 거의 뭐 인앤아웃보다 더 좋아요 그래요? 그럼 그런걸로 해요 와 이거 엄청 크다 한입에 어떻게 해 귀여워 고기 고기하다 고기 고기합니다 맛은 어때요? 고기 고기 치즈 치즈해요 그럼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 그렇습니다 오늘 맛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럼 성공입니다 성공 이렇게 먹다가 버거를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TMI 저희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어떠셨어요? 너무 맛있었어요 가성비 대비 다 했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면을 아니에요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너무 예뻐 뭐지? 이 작품은 뭐죠? 누가 갔다 왔을까요? 우린 이미 피었는지도 몰라 그럼 끝이란 소리인가요? 아니죠 화양연화 왜 약히면 그리고 저희 되게 좋아하는 벽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진짜 잘해 우리 젊어요 네 우린 젊어요 여기 약간 잘나올 것 같애 여기서 마무리 해도 되겠다 하지만 영상을 캡처하면 사진이 됩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진짜 마칩니다